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65회 2019년도 시험을 쳤던 위험물기능장 필기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젠과 톨루엔의 공통적인 성질을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무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냄새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물에는 잘 녹지 않으나 에테로에는 잘 녹는다. 이것도 유기화하게 잘 녹는다. 전기는 마취성과 독성이 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겨울에 대기 중에 찬 곳에서 고체가 된다. 찬 곳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문제에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다음 중에서 아이염소산은 어느 것인가? HClO2 이것을 우리가 차아염소산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아염소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소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염소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염소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기서 해답이 되는 것은 2번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에 다음 중에서 인하점이 가장 낮은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위험물질이 대부분 다 제4류 위험물이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인하점이 낮아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벤제는 여기에 나와 있고 아세톤은 여기에 나와 있고 톨루에는 여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염화아세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염화아세틸 그러니까 이 뭡니까? 아세톤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인하점이 마이너스 18도시 정도 됩니다. 벤제는 마이너스 11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톨루에는 우리가 4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염화아세틸은 인하점이 5도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쪽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세톤이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답을 우리가 1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가 가능한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험물질 중에서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은 위험물은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 4, 2, 3 그죠? 5, 2, 4 그 다음에 6, 1 4류와 2류 혼재 가능 4류와 3류 혼재 가능 5류와 2류 혼재 가능 5류와 4류 혼재 가능 6류와 1류 혼재 가능 그러면 그죠? 이 정리인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2류가 됩니까? 그죠? 경류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4류가 됩니까? 그죠? 그러면 1류하고 4류는 혼재가 가능하다. 그죠? 혼재가 가능하다. 칼륨은 이것은 우리가 3류가 되겠죠. 그죠? 3류 등류는 이것은 우리가 4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4류하고 3류 서로 혼재가 가능하다. 아세톤 이것은 우리가 4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니트로셀룰로스 5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5류하고 4류 혼재가 가능하다. 과사나 칼륨 이것은 우리가 1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알칼리 금속의 과사나 물은 1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크실렌 이것은 우리가 제 4류 위험물이 되겠다. 그런데 1류는 6류밖에 서로 혼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4번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다음 중에서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에 설치하는 장치로서 옳지 않는 것은 안전벨브를 병용하는 경고장치, 그 다음에 압력계, 그죠? 압력계,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압력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여기에서 수동적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뭘로 바꿔야 되는가 하면 자동적으로, 그죠?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압력을 정지시키는 장치.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3번. 이 문제도 우리가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소방공무원 경력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 4류 위험물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이것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